깊은 숲속을 혼자 헤매다. 그날부터 난 꿈을 꾼 거야. 구미 프로듀서님 잘 부탁드립니다. 유효을 돌이越한 꽃이 말하고 새로운 자신이 만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친다 해도 구몰비가 기다릴 때 우MER에 날 위해 그 날, 당신과 만나요? 두 손에 나의 용기를 채워주고 싶었어. 당신이 주변에 왔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이 정도의 멤버입니다. 김혜원, 강범, 안채, 주의상, 최종 결 2명의 멤버, 아이즈원. 어떤 내일이 올지 몰라도 꼭 기억해줘. Dear my friends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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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